1월 10일 금요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가 2020년 비정규직 채용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구는 14개 부서 43개 사업에 35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며 채용은 이번 달인 1월부터 시작됩니다. 비정규직 업무는 아동복지교사 채용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은회관, 글로벌인재학당, 어린이풀장, 공원 등 시설관리 업무가 딜을 이었습니다. 채용 관련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새해를 맞아 2020년 안전중심의 건축행정구현을 위한 첫 행보로 지난 1월 7일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한 금천구립가산도서관, 금천구립독산도서관, 참새작은도서관과 신축건축물인 보은회관, 은행나무시장 아케이트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구는 이번 안전점검을 진행한 각 시설들의 관리 업무는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금천구가 1월 10일 오후 4시 금날의 아트홀 공연장에서 2020년 새해 인사회를 개최합니다. 행사에는 유성훈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이훈 국회의원, 유명기 금천구의회 의장, 시, 구 의원, 주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천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3개월 만에 8.29% 상승했습니다. 지난 8일 KB부동산 주택가격 현황에 따르면 금천구의 3.3제곱미터 평균 매매가격은 9월 1,831만 3천원에서 12월 1,983만 5천원으로 152만 2천원 상승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63만 4천원 상승이 그친 거에 비하면 매우 급격한 상승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상승은 무엇보다 신한산선 착공이 시작되면서 시흥대로 인근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 7억 5천만원에 거래된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59제곱미터는 3개월 후 12월엔 8천만원이 오른 8억 3천만원에, 같은 기간 동안 남서울 힐스테이트 84제곱미터는 9천만원이 올라 7억 1천만원에서 8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도 3차 아파트 59.34제곱미터도 지난 11월 중순 4억 1천만원에서 한 달 만에 3천만원이 올라 12월에는 4억 4천5백만원으로 거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구매자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몰린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으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정비사업 면적은 1,845제곱미터로 용적률을 완화해 228% 이하로 적용, 최고 13층 높이 아파트 4계동 235세대로 구성됩니다. 결정고시문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준비를 위한 주민공청회가 1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금천구청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금천문화재단은 공청회를 통해 매년 4월 초에 진행되어 왔던 금천구 대표축제인 하모니 벚꽃축제의 시기, 명칭, 축제 장소 등 한계점이 지적된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청회에서는 금천하모니 벚꽃축제 운영현황 공유, 축제추진단 모집 및 축제아카데미 운영 안내, 축제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토론회의 패널로는 외부축제전문가 2인, 축제거버넌스위원 2인이 참여합니다. 벚꽃축제에 관심있는 주민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천구가 생활밀작형 안녕 캠페인 2020년 이웃안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분야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발전, 환경, 교육, 안녕 캠페인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으로 구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 캠프와 동아리, 중고교 학생자원봉사 동아리, 기업봉사단 등 희망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식 작성 후 금천구청 7층 자원봉사센터로 1월 17일까지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단체에는 단체별 8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총지원규모는 3천만원입니다. 은행나무 마트에서 지역의 살핌이 필요하신 분들께 650호대의 사랑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 시흥오동 주민센터 주차장에서는 사랑의 백미나눈 행사가 열렸습니다. 은행나무 마트 노수봉 대표는 마트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에 보답하기 위해 이 같은 나눈 행사를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표는 2009년부터 10년간 시흥이동과 시흥오동에 쌀포대를 기부해왔으며 최근 4년간 매년 1200여 포대를 기부했습니다. 금천구 장애인 가족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금천지에는 금천구청 평생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2020년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20명으로 시작한 금천지에는 1년 8개월 동안 회원 91명, 후원회원 55명, 총 146명의 지역회원이 모여 18개 기간 및 단체와 협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천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부모의 쉼과 아이들이 재미있는 금천 겨울방학 돌봄을 지난 1월 6일부터 시작해 17일 금요일까지 운영합니다. 유기견 구조 소식입니다. 시흥일동에서 수컷 시추가 구조됐습니다. 지난 7일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의 동물보호소에 들어온 시추는 검정갈색 주머니에 몸무게는 3.1kg입니다. 구조 공고기한은 1월 20일까지이며 공고기한 이후 주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돼 양육을 원하는 주민은 입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의 김진숙, 한영진, 박세솜이었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은 마을신문 금천인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의 김진숙, 한영진, 박세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